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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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못 먹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밥을 다 먹습니까? 밥을 덜으세요 그냥 어떻게 그래요? 빨리 가서 앉아 참 아 참 두 개 유치원때도 이렇게 안 먹었거든요 너무하네요 너 소세지 안 먹어요? 어 왜요? 소세지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랑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게 발암물질이죠 하하하하 근데 왜 안 먹어요? 발암물질을 왜 일부러 먹습니까? 그럼 내가 먹을게요 아니 글루타민산 나트륨 아 먹어요 먹어 하하하하 많이 먹어요 하하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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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